안녕하세요 프레가 안녕하세요 프레입니다 저 지금 방송국 대기실 출연자 대기실에 와 있는데요 제가 왜 이곳에 왔냐면 태국 소녀 프레가 드디어 드디어 방송국 아니 방송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이프레 구독자님 덕분에 진짜 여러분 덕분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축하 축하 많이 해주시고 제 볼방사수 많이 챙겨보실거죠?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따가 다른 출연자도 소개시켜드리고 현장 분위기 소개해드리려고 오늘 지켜봐주세요 저는 지금 준비 다 돼서 다른 출연자 대기실 앞에 와 있는데 한번 인사드리도록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 남자분들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너무 긴장이 돼요 자기소개의 장단 짧게 얘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홀랜드에서 홈체매스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도료에서 환네키라고 합니다 홀랜드랑 독일 분이신데 어떻게 알게 해주셨나요? 저 서울 서울 옛날에 영성 아 근데 다른 나라인데 어떻게 살았어요? 전쟁했어요 아 지금 진짠지 장난하고 있으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공개해주시작 사랑하는 팀 사랑하는 팀 정말 전에 카플라이 사이에서 있어요 오늘 방송 이렇게 제가 재이리를 출연하는데요 소감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마음에 드는 크리에이터를 골랐으면 좋겠어요 얘기 많이 들었는데 방송 몇 번 나오고 오셔서 완전히 오늘 데뷔한 느낌이라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파이팅 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번에는 미국 분이랑 토끼 분이 들어가 볼까요?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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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왜요? 왜요?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제가 먼저 그럼 알겠습니다 저는 토끼에서 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봤어요 토끼 남은요 저 유튜브 보다가 계속 영상이 떠서 민속촌도 보고 많이 봤어요 실습니라고 틀리셨는데 더 떨리네요 떨리네요 안녕하세요 미치미입니다 미국에서 왔어요 한국에서 두 분 다 한국에서 살고 계신 거죠? 소와디카 소와디카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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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어떻게 소와디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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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너무 다 재밌는 분들이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예뻐요 아니에요 너무 예쁘세요 태국 방콕이요 방콕 가보고 싶어요 방콕 가보셨어요? 방콕 너무 좋아 태국 여자 너무 예뻐요 진짜요 아유 예뻐요 저 터키는 가봤는데 미국은 아직 안방이 너무 멀어서 전혀 없어가지고 태국도 좋아 저 미국 가봤어요 저 지난 10월에 터키 갔다왔어요 아 진짜요? 터키 얼마 안되요 저는 이즈네일이라는 도시에 사는데 이스탠브도 많이 가봤죠 이스탠불 이스탠불 갖고 열기구 있잖아요 아 네네 카파톡 타고 아 맞아요 카파톡이에요 너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고맙습니다 저도 태국 가보고 싶었는데 아직은 기회가 되면 네 지금 방송이 잘 되고 같이 태국 같이 가요 같이 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럼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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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그렇다면 이제 진짜 녹화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켜뛰으세요 전 진짜. 잘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들어갈게요 여러분 지켜봐주세요 하하하하 자 이제 정답 공개스! 지구인 라이프! 야 나 같으면 이거 진짜 꼭 본다! 채널A! 뱀! 진짜 인생의 첫 방송 하고 왔습니다. 너무 떨려서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진짜. 더 잘하고 싶었는데 다음 기회는 저 더 잘 연구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아요. 아무튼 첫 방송이니까 본방사수 많이 해주실까 짜! 이제 또 대기하고 프로필 촬영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레고 레고! 조금 보여주세요. 붙으세요 조금! 고마워! 첫 번째 직원! 드디어 학생들의 영상이 쫍지않은 분리 cocot 인성 첫 번째 직원을 보인다 여러분, 여자친구의 성격에 eter 다른 직원을 위해 당황트로 생기는 피드백 첫 번째 직원 모든 사람을 위해 응답도 모르고 일찍도 모르고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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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는 베베베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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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봬요 화이팅 유튜브 채널 알려주세요 하이프레 하이프레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황차